안녕하세요. 저교적 정거를 운영하고 있는 손충식입니다. 저희가 장사를 하게 된 계기는 주변의 권유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저희 가게의 장점은 직접 물건을 구입해서 신선한 것을 골라가지고 직접 가서 사옵니다. 대천도 가고 인천도 가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조개는 인천까지 다 있죠. 인천의 집화장이고 그 다음에 내려온 게 대천이죠. 저희가 왕복 어쩔 때는 한 10시간, 그라남은 6시간 그렇게 걸려서 갔다 와요. 아무래도 더 푸짐하고 손님들이 와 해서 이렇게 많다는 것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맨유각 정골 삼합이라고 해서 차돌박이하고 문어하고 전복하고 삼합으로 해서 보완이 됐습니다. 키조개 삼합하면 키조개하고 전복하고 차돌박이하고 해서 이제 구이로 나가는 게 지금 제일 자신 있는 것이죠. 저희는 조개 갖고는 자신 없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. 그래서 드신 분이 흡족하다 해야 되는데 묻고 가서 아타 너무 적더라 맛없더라 그러면 그것도 그렇잖아요.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? 그룹을 베풀어야 돌아가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도 소신이 그래요. 구슬이 서마리면 뭐하냐? 깨어보배다. 그런 신념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. 많이 찾아주십시오. 구슬이 서마 numéro 1 선분의 시청자로 많이 찾아주십시오.